나이스 다 마이번 맥주 마실래요 맛있어? 4. 스토리 스토리 6. 스토리 5. 스토리 6. 스토리 은하 그래서 아이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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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소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소입니다. 우리의 소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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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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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라라니는 짜僵이 ладно? 이게 또 끝이야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지금 10시야 10시 10시? 응 지금 얼마씩 와가지고 먹어요 dinner and midnight snack double double shot 맞아 이게 뭐지? midnight snack 5 5 이게 매일 이런 시간 수를 다 comer 크기로 없었 으흠 럭럭럭럭 대체 오디바? 딱 만졌다가 오디노를 안주를 오디노를 먹으십니다 오디노를 안주를 안주를 오디노를 잘 잘 잘 잘 잘 한국은 수영하고 나면 라면이지 응 맞아 라면 할 때는 그냥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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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저녁에 그런 날은 저녁에 그릴 그릴 해가지고 아 저녁에 비비큐하고 그 다음에 라면? 아니 중간중간에 라면 먹고 그 다음에 밤에는 물놀이 중간중간에 라면 먹고 밤에는 비비큐 먹고 비비큐 믿음 들은 어른 스님 그게 curry 저희는 저희는 끓고 끓고 네 이 잘 이제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거 오이 반찬 이제는 샀어 그래도 왜 이렇게 뇽나느냐 어머님도 줬어 근데 이건 다 먹어야지 우리 애기템이면 헷갈리겠다 밥 먹을 때 수저를 써야되나 손을 써야되나 이렇게 손으로 가야지 저의 이 챕스틱 오이 반찬 이 챕스틱 내 챕스틱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좋아서 숙소가 너의 집 우리 애기템 곧에는 이 챕스틱 손으로 저의 래요 나의 래요 맘에 래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맛있어? 맛있어 무사랍다 다음에 젖고기 넣어서 뭔가? 젖고기 간 거 간? 젖고기 이렇게 쑥쑥 한 거 있잖아 귀이? 응, 이 사이즈 응, 맛있어 으잇 으잇 야채 빼고? 야채 다 먹어도 되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었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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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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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요 뭐예요, 이거? 고기 고기 미우는 매장 안주сли northwest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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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очно 안ส하려고? 바 Nic 조금 안 들어eder 한국은 돼지오크림을 완전히 갈아주고 근데 얘네라도 만들어서 했었는데 생길랬어 어 맞아 맞아 그런식으로 ok next time 근데 얌미 얌미 방금 만든건 다 얌미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자, 그가 말씀하시는 거에요 너는 말은 알겠습니다 문ucon, 얌미 네 문ucon 얌미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말하자면 말하자면 맞지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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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mga bago namin subscribers, no? Kasi nadadagdagan na nadadagdagan yung aming mga subscribers dyan. Maraming maraming salamat po, lalo na sa mga bago namin subscribers at yung mga nadya na, mga ano, mga original na mga nagsusubscribe na hindi nawawala. Salamat din po. See you on my next vlog! Please like, share, comment, and subscribe!